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세이어는 뭐 항상 대적중이죠 오늘 뭐 대적중을 해버리고 있죠 자 HLB 제약이 이번 상승이 대장이 될 것이야 하니까 바로 대장이 되어버리죠 지수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수하고 무관하게 세력들이 무빙을 시작을 했다 움직이기 시작한거죠 지금 버티다 보면 보상은 확실하게 줍니다 HLB는 버티면 확실한 보상을 준다 이 부분은 국룰이죠 국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잘 버텨내기만 하면 보상은 확실하다 왜 이렇게 보상이 확실할까 워낙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건이죠 기업의 가치 아주 크게 급변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릴 만큼 내렸으니 이제 올려서 먹을 일만 남았죠 자 지금 증시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보시면 삼성전자 1.3%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삼성이 있을 때 1.7% 하락에 그리고 SKNX 1.1% 하락 삼성전기가 2.1% 하락이죠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 페이가 아주 크게 랠리를 펼쳤는데 하락폭이 좀 크게 좀 일어나고 있고 얘가 하락하니까 카카오도 같이 좀 밀리고 있죠 아주 강력한 성장주들인데 지금은 좀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NC 소프트도 아주 강력하게 좀 랠리를 펼쳤고 크래프톤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이제 좀 숭고를 위해서 조정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타 쪽도 보면은 2차전제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약세죠 LNF 5% 에코프로 2% 첨보도 3% 그동안에 아주 달렸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도 그동안에 위치가 좀 많이 높게 올라갔었죠 자 이런 종목들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약세고 HLB가 좀 많이 돋보이죠 HLB가 시총이 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돋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그래도 이제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2.26% 지금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아주 강하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부분도 보면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이 좀 다가오면서 조금 약세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죠 HLB 생명가격도 2.68% 상승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낯석선물은 지금 거의 보압분이죠 보압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수는 0.5% 하락에 코스닥은 0.8%나 하락주입니다 0.78% 하락이면은 꽤 안좋죠 상당히 지수가 이정도면 보통 바이오수들은 거의 뭐 많이 얻어맞죠 얻어맞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좋죠 거의 뭐 10%죠 멍이 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외인 기관이 시장을 양매도중이죠 코스피는 480억 150억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740억 700억 이거 뭐 밑으로 밀면 계속 민다고 그랬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압니다 계속 밑으로 팔죠 그래서 이제 700억까지 왔고 외국인도 따라서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밀고 있는 아래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래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는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죠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지만 앱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기지개 펴고 있죠 오랜만에 강아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지개 한번 먼저 쫙 펴고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강아지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데 기지개를 좀 세게 펴고 있죠 6%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 0.8% 시장 하락 중이지만 누가 그동안 나를 이만큼 끌어내려 놓은 거야 어?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차타 대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밀 올리죠 팔고 싶으면 한번 팔아봐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팔고 싶으면 팔아봐 내가 이제 올리기 시작할 테니까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이 제일 강한 모습이고 낙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주 큰 낙폭이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낙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 충분히 강력하게 들어올면 하죠 지금 신한이 36,000, 한국이 7,000, 미래가 4,000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맘만 먹으면 이거 파이퍼 9%도 올릴 수 있지만 예의상은 6% 올리고 있다 이정도로 보시면 되죠 지금 계속 매수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생명과학도 정말로 안 올라갈 것처럼 딱 버티고 있었지만 지까지끼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세력들이 지금 이제 밀 올리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죠 한국투자가 계속 이렇게 만조 던지고 이렇게 페이크를 좀 썼지만 이거 뭐 딱 보면 알죠 에스아 보면은 대반이 합니다 한국이 11,000점에서 신한이 29,000 계속 이런저런 페이크를 쓰면서 흔들어 적히고 지겹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올라가면서 키높이를 맞춰버리죠 2.6%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죠 자 제약이 6%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빳빳하게 밀 올리고 있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아예 그냥 접근건지 개인들 들어오는 거 접근 금지를 해버리겠어 그러면서 지금 그들만의 리그룸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은 지지부진하고 테라피틱스도 지지부진하죠 얘들은 지금 이미놈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발목 좀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HLB 그룹이 강세기 때문에 그래도 강세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얘들도 많이 돈 내렸죠 얘들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HLB 제약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죠 HLB 제약 조정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6.5%까지 올라가고 있죠 6.5% 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말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이런 또 세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HLB 그러면 그냥 봄이 납니다 봄이 안다 그래서 지금 HLB가 워낙에 강력한 재료를 성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고 이렇게 크게 내려왔는데 끝까지 버티게 되면 항상 그렇죠 보상은 항상 확실하게 해주는 게 HLB의 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보상은 항상 확실하게 주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겁을 줄 만큼 계속 주고 때가 되면 시장의 분위기하고 크게 관계없죠 관계없고 HLB의 분위기죠 HLB의 상황 오늘 신중증권 정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딱 잡아서 D-Day로 선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이 위로 틀었고 여기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든 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써야 됩니다 크게 신경 쓸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한번 내린다 그러면 또 한번 눌러서 겁을 한번 주고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벤트가 끝이 나고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밀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유상증자 가격 부분도 상당히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유증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인데 4일 남았어요 4일 오늘 이제 신중증권 정서 거래 끝나고 유증과 결정을 하는 날까지 한 4일 정도 남았다 4일 4일 남았는데 내릴 만큼 내려쳤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조금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아주 힘든 그런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시장의 움직임도 무시하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A체비는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렇게 딱 보십니다 살아있는 A체비죠 A체비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A체비는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아주 엄청난 데이터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지금 저희는 사실